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4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실 토이저러스로 사실 토요일 이 시간에 꿀잠을 자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야외로 놀러 갈 이 환급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다리던 글룸헤이븐을 사러 갔습니다. 저는 두 개 샀는데요. 아는 형님 차 얻어 타고 갔는데 정말 차 안 갖고 갔으면 정말 고생할 뻔했어요. 일단 주차도 너무 힘든데 게임 무게가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무거워서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놀랐고요. 아는 척 해주신 분들 인사해주니까 좋더라고요. 특히 형님이 계시는데 아 루비님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약간 으쓱한데 약간 생각 제가 영문판 게임을 주변인들은 좀 했는데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글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리뷰나 그런 언박싱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정리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르니까 스포일러가 살짝 공개될 수도 있는데 아마 스포일러 문제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힘들게 들고 온 글루메이븐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요. 이게 와 이것 때문에 이 쇼핑백을 따로 만들었다고 이 글루메이븐이라고 써있는 쇼핑 진짜 기가 막히죠? 한번 제대로 볼까요? 글루메이븐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토이저러스를 억지로 오라고 그러고 막 예약권 팔고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면서도 갔다 오고 나서도 솔직히 짜증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싶기는 해요. 바로 뜯어서 빡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교환을 해주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했고요. 거기 직원 열대 분 나와 계시던데 좀 주말에 일하는 거 빼고는 너무 반가웠고요. 근무 때문에 싫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반가웠어요. 근데 이 백은 비닐백이고 튼튼해서 뭐 쓰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쇼핑백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하나 들어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게임이 그만큼 볼륨이 큽니다. 이거는 게임 살 때 같이 주는 수정 스티커인데요. 이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서 스포일러가 아닌 건 바깥에 있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안에다 넣었나 봅니다. 이게 뒷면이고요. 여러분 뒷면을 보여드릴까요? 너무 무거워. 들기도 힘들어요. 자 이게 뒷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수정 스티커 A는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있고요. 수정 스티커 B인데 꽤 한 페이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 공판을 열어 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아니 나 이렇게 큰 게임을 처음 뜯어봐요. 와 진짜 장난이야. 아니 무게도 엄청 무거워. 되게 전형적인 어 DRPG 판타지 3개인데 용병 용병 느낌이구나 용병 와 난 이런 야 게임에 이 정도 크게 박스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미친 걸 제가 샀으니까요. 자 글룸헤이버 규칙서가 있고요. 51 52 페이지까지 규칙서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규칙들이 나와있겠죠. 링으로 연습장처럼 되어있는 어 근데 좀 딱딱한 종이가 앞에가 좀 양장이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표정이 이걸 왜 안 사? 이건 그냥 사야지 무조건 지금 야 이거 잠깐 책 몇개 보는데도 이거는 그냥 그냥 내가 이걸 게임을 안해도요. 물론 1인프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만 제가 옛날에 발더스케이트 쉐도우 오브 엠을 실제로 게임을 하는 거보다 그 공략집 읽는 거 거기서 나온 부록 읽는 거 그런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야 넌 차라리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런 거 보고 있냐 근데 그런 걸 보는 거는요 이유는 하나예요. 재밌으니까 게임을 하는 것만큼 재밌으니까 좀 조금 이렇게 좀 소박하다 깔끔해 아주 인터페이스가 요렇게 A부터 이렇게 O까지 그다음에 1부터 정확한 칸을 할 수 있게 표시 숫자도 동그라미로 나와있고요 상인의 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격대한 거겠죠 스티커입니다 게임은 아시다시피 스티커를 계속 붙여가면서 장소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소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스티커 자 그다음에 전혀 업적 스티커 업적을 해 놓으면 게임이 시나리오가 살짝 달라진다고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뜯어지는 타일이에요 스티커 얼마나 되는 거야 타일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많아 야 나 이거 언제 뜯고 언제 정리해 아 몇 장이야 어 좀 약간 지쳤어 약간 요만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씰 진짜 씰은 아니지만 스티커지만 실링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지금은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이것이야말로 주요 스포일러겠죠 엽서 같은 모양인데 암호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퍼즐 풀 때 쓰는 건가 그다음에 파티 기록지 평판 상점 가격 보정 업적 메모 이름 장소 이렇게 약간 TRPG의 요소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 기록인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요것도 실링 되어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요것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스틸폼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뭐 많아 뭐 이런 거겠죠 요거는 매치 더 기다리게 해도 쓰이는 그런 최대가 몇이야 26이 끝이네 피는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 플레이어 참조 카드 카드 꽤 많아요 그다음에 도시 카드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 뭐 뭐라고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카드가 세 뭉치 그다음에 한 뭉치 더 네 뭉치 들어있고요 조르네 구도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말들을 세워서 꽂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이제 타일을 뜯으면 말을 세워서 꽂을 수 있겠죠 이것도 다 여기에 끼워서 넣는 맞춰서 이거 몬스터 카드를 끼워 넣는 거겠죠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큰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타일 사실 같아 보일 정도로 큰 타일인데 강도 두목 아녹스 경호원 이거 mpc 같은 건가 뭐 몹일 수도 있고 장로드라이크 연절자 뒤면이 어떻게 있지 뒤면의 공 어 뒤면 와 이렇게 몹이 많아 엄청나네 와 이 게임 진짜 볼륨 엄청나네요 돌았다 진짜 나무 타일 마커 네 여기 마크가 있네요 음 직업 마커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게임을 안 해본 관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트레이가 있는데 와 트레이 여러분 이거 트레이는 진짜 피규어인가 한번 열어봐야 합니다 아 피규어 맞아요 하하하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특별히 좋진 않은데 이제 포장 방식이 그나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는 결코 나쁘지 않고 결코 대단하지 않은 그냥 평범하게 좋은 퀄리티의 피규어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좋은 퀄리티의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뭘까요 아 요것도 실이 들어있어 여러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세심하다니 이만큼이 이거 다 볼 수 없는가 지금까지 글룸 헤이븐 언박싱이었구요 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